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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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고로세수액은 마그네슘과 칼슘, 자당 등 여러 종류의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관절염은 물론 인유와 변비, 위장병, 피부 미용 등의 효과가 있고 뼈에 이롭다는 의미에서 골리수로도 불립니다. 올 봄은 웨이빙 건강수 고로세수익으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 어떨까요? 광주메일TV 임두솔입니다.